요즘에 인스타보면 태무산 화사, 태무산 손석구 약간 이런 킹받는 닮은 꼴 있는 거 아세요? 그 사람들 모아놓고 소개팅하기! 벌써 귀킹받는대요? 그렇죠.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렸을 때 골이 아쉽게 안 들어갔을 때 그 억울한 표정 있잖아요. 손흥민 슛! 아... 저를 보면 손흥민 생각이 안 나지만 손흥민이 경기 뜰 때 보면 제가 생각난다. 우와 신기해. 소개팅인가 이게?